네 오늘은 계란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란 토스트를 만들려면 계란을 풀어줘야 되요 계란을 까져야겠죠 계란을 조금씩wość 계란 Natasha 계란을 밀어볼 Facility gotом 여기 будут 계란을 ayuda 이제 팬에 기름을 두르고요 불을 붙입니다 이제 붙이고 골고루 기름이 퍼지도록 계란을 계란에 묻힙니다 계란을 계란에 묻힙니다 계란에 계란을 계란에 묻혀서 계란을 계란에 묻힙니다 계란을 계란에 묻힙니다 계란에 묻힙니다 다음에 마지막 계란에 묻힙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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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에서 피클을 얹어줍니다. 병풍이 장난이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피클을 얹어줘요. 그리고 피클을 얹어줘요. 그리고 피클을 얹어줘요. 피클을 얹어줘요. 요리당 조금. 한번 달달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생각으로는 피클이 좀 모자라네요. 피클을 얹어줘요. 피클을 얹어줘요. 피클을 얹어줘요. 피클을 얹어줘요. 피클을 얹어줘요. 아맨